한 달쯤 전에 술 한 잔 하자고 왔더라고 뜬금없이. 촉이 이상해서 슬쩍 떠봤더니만 글쎄 술술 말하는 거야. 너한테 말 못한 건 진짜 미안한데 일부러 속인 건 절대 아니야. 나도 얼마나 괴로웠는데. 네들 진짜 좋은 친구인가 봐. 그런 비밀까지 다 공유하고. 그런 자식은 내 친구 아니야. 네가 내 친구지. 그래? 네가 내 친구가 맞긴 하니? 당연하지. 그렇다면 행동 똑바로 해. 이제부터! 더 requested. 예선, 거기서 한 개 Gen. 그렇다면 여행이 날리지 않을까? 나는 관리인데, 다른 건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